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를 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본 영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우리의 세 입니다. 우리의 세 번째 장점을 위해 학교에 계시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세 번째 장점을 재화됨는 것과 함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심을 것입니다. 우리의 세 번째 장점을 끼고, 이는 내의 은혜가 나타나심을 것입니다.